인연으로 생한다라는 것은 멸한다라는 것이지 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며 모든 생과 멸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생한다라는 것이지 멸한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금강 판매경의 사학국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에 이어 부자 완성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는 약사여래님 서원으로 했지만 이 부자 완성 프로젝트는 금강 산매경으로 같이 공부를 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본 교제를 금강 산매경으로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참 이 세간과 출세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쪽 세상 저쪽 세상 깨달음의 세상과 깨닫지 못한 세상 이 세간과 출세간을 두루 다 알려면 산매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금강 산매경을 기본 교제 소위 경전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첫 번째는 부자 양성 프로젝트, 두 번째는 부자 완성 프로젝트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금강경을 가지고 처음 세상에 책을 썼을 때 한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책을 재미있게 참 잘 봤다. 당신 원고를 내가 인터넷에서 쓰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느냐. 그래서 저야 뭐 굉장히 영광스러우니까 아우 스님 예 쓰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말미에 부자가 되려면 원각경을 해야지 금강경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 저보고 전화로 부자가 되려면 원각경을 해야지 금강경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난 아니라는 소리는 안 했다. 단지 부자가 되고자 하면 원각경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금강경이 아니라는 소리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호법신장님이 다르다. 호법신장님의 서원이 다르다. 금강경의 호법신장님들의 서원과 원각경의 호법신장님들의 서원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당장 원각경을 구해서 공부를 시작했더니 마지막 현선수 보살장에 정말로 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호법신장님들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을 저도 또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부자인데 통장 잔고로 부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것을 찾는데 정말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경은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경전이고 원각경은 신통대광명산매에서 입을 닫고 설하신 것입니다. 산매에서 설하셨기 때문에 내가 산매를 알지 못하면 그 신통대광명산매인데 원각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신장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산매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금강산매인데 금강산매를 금강산매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 우리 오늘 이번에 부자완성 프로젝트를 앞두고 여기 소품으로 산맞이라는 이 참 산맞이라는 산맞이 사마띠 이게 산매라는 뜻인데요. 산맞이 음사죠. 그러니까 산스크 부처님 당시에 있던 언어를 한자로 표현하자니 산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 산맞이는 산마발제 산맞에 원각경에서는 산마발제인데 보는 겁니다. 산마발제는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보는 것이 산매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에는 세 가지의 산매가 나오는데 공산매 해탈산매 금강산매라는 게 나오는데 모두의 모두의 제가 금강산매경의 이제 사구계를 말씀드렸죠. 금강산매경의 사구계 다시 한 번 제가 한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인연소생의 시의 멸비생 멸재생멸의 시의 생비멸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원각경에서 원각경에서 원각경에 호법 신장님들이 계신 것처럼 금강산매경에도 호법 신장님이 계신데 금강산매경처럼 호법 신장님이 많은 경전이 없습니다. 금강산매경은 부처님께서 입을 열고서 설하신 경전인데 기원정사 바로 옆에 사위대성의 기사굴산에서 스님들 만 분 계셨고 보살님들 이천분이 계셨고 백만장자 천만장자 하는 부자들 팔만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체 세간 용 천인들이 60만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문화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때 공이 세게 되면 점을 하나 찍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만 단위마다 찍었습니다. 60만억이라는 것은 서양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60조입니다. 정확히 우리 몸 안에 세포 인간들의 몸 안에 있다는 세포 수와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법 신장님들이 많은데 이 호법 신장님들한테 부처님의 금강산매경을 읽어드리려면 우리가 금강산매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산매가 뭔지를 알아야 하려면 아까 사구계처럼 우리는 금강경에 우리가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 금강산매경의 핵심은 뭐냐 생멸,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몸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생멸을 떠나는 것이 생멸을 떠나서 불생, 불멸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금강산매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멸을 통해서 생멸이 생멸이 아님을 보는 놈 그 놈이 불생, 불멸이기 때문에 이 산맞이, 산마발제, 윗바사나, 관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가 내가 생각하던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산매이고 그것이 바로 산마발제이고 그럼으로 해서 불생, 불멸한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어디서 얻는 게 아니라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를 얻는 게 아니라 안욕따라 산맥, 산보리를 안 쓰고 있다가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스님들이 네가 이미 불생, 불멸한 존재인데 자꾸 생멸하는 마음을 없애서 불생, 불멸을 얻겠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을 바로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래?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부자 완성이 되려면 부자 양성에서 부자 완성이 되려면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불자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게 뭐냐 네가 구하는 것이 만약에 건강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병인데 그 병을 보므로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고 네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갖고 싶으면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을 보므로 해서 부자가 된다. 돈을 본다니까 우리가 이게 돈을 본다니까 막 이렇게 육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꾸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어려운 것은 부처님이 우리들 시커먼스 우리 시커먼 중생의 입장에서 불성을 설명하려니 할 수 없이 우리 중생들의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반응해서 알게 되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산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윗바산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명상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참선이지만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면 아 부처님께서 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내가 나의 몸을 보건 내가 나의 돈을 보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을 보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을 보건 자식 남편 아내 친구 직장 모든 여태까지는 나와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내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것이 금강산매경이죠 이제 금강산매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의 주 교재로 삼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금강산매경은 금강산매경은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유신 장군의 동생이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 있었죠 보희와 문희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여동생 보희가 꿈을 꾸죠 개림의 설아벌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니까 막 경주 시내가 전부 자기 소변으로 덮이는 꿈을 꾸고 망측한 꿈을 꿨다고 자기 여동생 문희한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듣고 난 들은 여동생 문희가 오 이것은 내가 설아벌의 왕이 된다는 소리다 왕비가 된다는 소리다 소변도 물이고 여자도 소변도 물이고 물이기에 음이고 여성도 음이고 이 설아벌이라는 벌판은 양이고 음으로 양을 덮는 거니까 이거는 왕비가 되는 꿈이다 그래갖고 똑똑한 문희가 언니한테 꿈을 탁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축구죠 축구기라고 한자에 나와 있지만 김유신 장군하고 이제 태종 무효랑 김춘추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옷이 찢어지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이 자기 여동생한테 보희한테 가서 이제 꼬매라고 그러는데 보희가 없고 문희가 김춘추의 옷을 꼬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남녀가 이렇게 한 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나고 그 사단이 난 것을 알고 선동요왕이 행차 나왔을 때 일부러 저기 불을 태워서 여동생을 죽인다고 커다란 쇼를 해서 그 쇼가 흥행에 성공을 해서 선동요왕이 누가 그랬느냐 저기 누가 결혼도 안 하는데 우리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을 임신을 시켰느냐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죠 그 김춘추와 그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 문희 나중엔 문명왕후가 되죠 이 문명왕후 김춘추와 태종무여랑과 문명왕후 사이에 낳은 딸이 요석공주입니다 그 요석공주가 이 원효대사와의 이제 썸씽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설총이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원효대사가 이제 요석공의 요석공주와 파괴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었던 문희 즉 문명왕후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데 이게 사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그러지만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러고 막 배신을 시키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부흥군들이 계속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제의 부흥 그것도 굉장히 많았고 암살 위기도 많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까지는 선골이고 김춘추부터는 선골이 아니고 이제 진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 논리 막 이런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문명화하우가 병이 탁 걸렸는데 거기서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백고자 법회라는 걸 합니다 나라에서 고명한 스님들 백명을 불러가지고 경전을 계속 설해서 이제 왕비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죠 경전을 설해서 왕비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설하게 되면 그 경전을 설할 당시에 호법 신장들이 다 모이는 거죠 백고자 법회를 하는데 백고자 법회를 하는데 파괴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파워가 있는 스님이 신라시대에 그 유명한 자작률사였어요 그때는 이제 밀교 쪽 막 이렇게 당나라가 오면은 그거 있잖아요 광명진원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해서 밀교가 다 성행했고 원여스님은 그런 밀교를 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작률사가 백고자 법회에서는 요석궁에서 요석공주랑 파괴했다고 빼버립니다 근데 백고자 법회를 해서 그렇게 막 천신들 조상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비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이 깍깍해가지고 큰 나라 구슬을 합니다 큰 나라 구슬을 해서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니 어? 왕비의 병을 날 그런 인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다 건너 외국이나 당나라에 가서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의 병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당나라로 보내는데 가다가 용왕님한테 잡히는 거죠 사신이 가다가 그래서 용왕님한테 잡혀가지고 아 용왕님 나 놔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도 힘든데 왕비마저도 지금 아프셔서 빨리 왕우마마의 병을 놔야지 이게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지 지금 막 당나라도 쳐들어올라 그러고 백제도 계속 들고 일어나고 외국도 쳐들어오고 지금 아주 나라가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내가 니네 나라 왕비 살리려고 너를 데리고 온 것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용궁에 어떤 경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막 앞뒤가 섞여가지고 어디가 앞패지고 어디가 뒤패지인지 우리 용궁에서 알래도 알 수가 없다 이게 니네 나라에 가면 대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이라는 도인이 있다 대한이라는 도인한테 가져가면 어디가 1패지고 어디가 2패지고 어디가 3패지인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순서를 맞춘 다음에 원효한테 갖다 주게 되면 아마 그것을 설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가 금강산매경을 설하게 되면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프게 되고 모든 심중 소구 소망이 다 풀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용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천신들 조상신들 다 행복하게 될 거니 이거를 갖고 해석을 해라 해석을 좀 해달라 이래서 사신편에 보내요 중국 간다는 사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태종 무열왕의 뚜껑이 열리는 거죠 아니 왜 다시 왔느냐 이래서 이러저러 하고 이러저러 하답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없이 백호자법회에 원효를 다시 부르는 거죠 원효를 다시 부르는데 거기서 원효대사께서 유명한 소리를 하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뽑히지 않더니 한 개의 대들보를 구할 때는 내가 뽑히게 되는구나 라면서 해설을 쓰겠다고 하면서 소 한 마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 한 마리를 달라고 해서 소 위에서 금강산매경에 해설을 하시죠 아니 점잖게 책상에 앉아서 써서 하면 될 거를 왜 무슨 폼을 잡는다고 소 위에서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금강산매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멸하는 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막 삼천배를 하고 주적을 하고 막 참회를 하고 다란이를 해서 생멸하는 나의 마음을 없애고 불생불멸 불구 부정한 나의 반야 마음을 얻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죠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금강산매경에는 본각과 시각 본래 깨달아 있는 우리가 잠시 술에 취해서 있다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본각과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소 뿔을 두 각 이 두 각을 본각과 시각으로 해서 소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를 타고 소를 찾느냐라는 것을 거대한 웅변을 백명의 스님들한테 하시는 거죠 왕비한테도 하고 왕한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매경을 금강산매경 해설서를 그렇게 해서 쓰시게 되는 인연이 원효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매경을 원효대사가 설하시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제 BBS 이제 지난번에 약사경 참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자기 아들이 군대 가면요 맨 군인만 보이고요 자기 아들이 고3이면 맨 고3만 보이고 자기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픈 사람만이 보이고 자기가 부자 될 사람은 부자만 보이고요 자기가 망할 사람은 망할 사람만 보이고 자기가 중품 걸릴 사람은 중품 걸릴 사람만 보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약사경화로 열심히 올 때는 저희 집에서 여기 오다 보면 저 태어난 산천동만 열심히 보이더니 오늘은 오면서 보니까 원효대교가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원효대교가 그냥 뭐 원효대교지 이러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원효대교가 눈에 들어오던데 이 금강산맥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원효라는 것은 효라는 게 새벽이잖아요 새벽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맞이하는 새벽을 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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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이제 대구의 뭐 효성여대 뭐 개명대학교 뭐 효 이런 이런 것이 다 이제 새별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무지목매하게 살다가 이 원효대사께서 론을 쓰시고 소를 쓰셔서 이 사바세계에 펼쳐놓게 되신 이 금강산맥경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미망에서 헤어나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다 보면 정말로 부자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에 떴던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뭐 신문에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성이 취합한다 그러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이렇게 뭉쳐서 그러니까 오성 취루 오성이 루성 근처에 모였다 그러면 와 사업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잘 되려나 보다 오성 취성 오성이 성수 근처에 모였다 오성이 뭐 어디에 모였다 이런 게 이제 옛날 이 천문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성이 이렇게 일렬로 쫙 뜨는 거는 한 11년 13년마다 생긴답니다 그러나 이 순서로 순서도 다 다른데 목화 토 금수로 생기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어요 이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밤 10시에는 목성이 뜨고 12시쯤 화성이 뜨고 새벽 1시쯤에 토성이 뜨고 한 3시나 4시쯤 금성이 뜨고 새벽에 5시 6시 때는 수성이 뜨는 게 쫙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제가 이제 금강산매경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이 소원성치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남을 살리려면 나 살릴 사람을 뒤에 자동으로 하나 만듭니다 내가 남을 건강하게 하려면 나를 건강하게 해줄 존재가 뒤에 하나 생깁니다 내가 수만 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수만 명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약사경 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나 후진국 사람들을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한 10억 명이나 되니까요 아프리카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아프리카 10억 명을 우리가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 됩니다 금강산매경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강산매경을 부처님께서 왕사위 대성 기사굴산에서 설하실 때 스님들 만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육체를 갖고 계신 스님이 만분이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살님들이 2천 분 계셨어요 제과자 중에 부자들이 8만 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 금강산매경을 듣고 싶어 했던 뭐 용왕님이나 우리들의 다 이 어깨놈의 지킴이 지켜봐 주시는 조상님 천시님 산시님들 60만억 60조가 그 회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금강산매경을 공부해서 다시 법계에 금강산매경을 아르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금강산매경을 지금 BBS에서 해 BBS 불교방송해 너도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권선을 해주시면 60만억이 60만억이 뒤에서 나를 돕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 하나 죽일라 그러잖아요 나 죽일라 그러는 사람이 한 명 생겨요 내가 누구를 하나 욕하잖아요 나 욕하는 사람 뒤에 하나 생겨요 우리 저도 사실은 이제 뭐 회사 다니면서 이제 직원들 면접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불자 제가 불교신자면서도 사실은 불교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뽑으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불교신자들 많이 뽑는 이제 많이 뽑을게요 많이 정말 많이 뽑을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 뽑을 일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안 뽑았냐면 일반적으로 불자들은 착하잖아요 사람들이 착하죠 순하고 타정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요 정작 중요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가 사바세계가 이게 천국이 아니고 극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항상 자비로 품어주신 게 아니라 회초리도 드셨는데 이게 회초리 좀 너무 착한 사람은 같이 지내기엔 편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악역도 맡아주고 중요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항상 이 후라이판 위에 콩처럼 맨날 치고 받고 하고 좀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고 이 사람한테는 사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는 팔라고 그러고 이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착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뽑을 수가 없었어요 은행하고 조금 다른 직업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을 많이 안 뽑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착한 사람보다 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다닌 것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저를 찾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우주다 우리가 하나의 별이다 이런 별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금강산매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금강산매경이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요 금강산매경에 호법 약사경에 우리가 이제 제1보살림은 대부분 모든 경전에 이 보살님은 문수보살로 시작이 됩니다 약사경만 해도 문수보살로 시작이 돼서 문수보살로 시작이 돼서 직근강보살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일강보살, 월강보살 휘하에서 문수보살이 법을 설하시고 직근강보살이 모든 이제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이걸 봐주시는데 이 금강산매경에서는요 이 금강산매경에서는요 지장보살림이 하세요 그래서 지장보살림한테 잘 하게 되면 다섯 가지 복을 받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섯 가지 복을 받는다니까 내가 부자가 되나 부자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다섯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면요 꼭 높은 자리 갈 필요 없고요 꼭 부자가 될 필요 없고요 꼭 출세할 필요 없고요 꼭 나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금강산매경을 잘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지장보살림의 강력한 서원에 의해서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며 생활에 하등의 구애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금강산매경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강산매경의 다른 이름을 일미경이라고도 합니다 왜 일미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그러니까 2018년 말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통을 받건 안 받건 지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정말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또한 올해도 3% 이상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참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경제를 보고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나라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 된다는 말이냐 3만 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주식이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6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 10월 11월 달은 온 국민이 촛불 집회한다고 막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예요 그때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 2천에서 2,50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때 미국이 막 미사일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막 그럴 때 주가가 확 삼성전자가 막 280만 원 그때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스스로 굴러가는 세상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주식 때문에 돈 번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했지만 주식이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주식은요 상승의 시작이 있고 이렇게 상승의 끝이 있어요 상승의 끝이 있고 상승의 끝은 하락의 시작이며 하락의 끝이 있어요 하락의 끝이 있고 하락의 끝이 조정의 시작이기도 하고 상승의 시작이기도 해요 보통 조정을 하죠 이렇게 조정을 하죠 조정의 끝이 다시 상승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그림이건 모든 가격이 있는 것은 이렇게 상승의 시작이 있고 상승의 끝이 있고 하락의 시작이 있고 하락의 끝이 있고 하락의 끝이 있고 조정의 시작이 있지만 야 그러면은 어디서 상승해서 어디서 끝나고 이 하락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요거 상승의 시작 상승의 끝 하락의 끝 조정의 끝 요거 4개만 알면 되는구나 4개만 알면 되는데요 하나를 알면 4개를 다 알게 돼요 하나를 알면 4개를 다 알게 돼요 금강산매경이 바로 1미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 하나가 뭐냐 저도 저도 이제 이 불교를 완전히 모를 때 금강산매경 같은 걸 완전히 모를 때 정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를 100번 보시고 10번 보시고 계속 들으시더라도 재생재생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때 그냥 내가 엄마 말 들을걸 그때 그냥 내가 그거 할걸 그때 내가 좀 안 그랬으면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는 거 부처님은 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뭐냐 나는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사대와 육진이라고 그러셨어요 육진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대와 육진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육진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는 육근이 있고 색성향미척법이라는 육경 육경이 있고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의 작용이 있고 우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육경이 있고 이 대상을 보고 인식하는 육식이 있는데 인식을 못하면 이게 안 생겨요 인식을 못하면 진이 안 생겨요 근데 지난번에는 약사경 할 때는 분필 같은 걸 하더니 BBS가 망공회가 이제 잘 되는지 비싼 칠판을 샀네 저거 비싼데 전자칠판 제가 인식을 하잖아요 대상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 말씀하기에 모르시는 분들은 인식을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육진이 안 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육진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의 몸은 사대요 우리의 마음은 육진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사대와 육진이라는 쪼가리들을 업이라는 악요로 업 정말 중요한 거죠 카르마 업이라는 악요로 뭉쳐놓은 인연 덩어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사대와 육진을 악요로 뭉친 인연 덩어리가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지금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사대와 육진이라는 것을 악요라는 것으로 모아놨는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아미타 열혜의 48대원 약사 열혜님의 44대원 정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홍서원처럼 큰 네 가지 서원이 생기면 업이라는 악요로 사대와 육진을 뭉치는 게 아니라 원력으로 업력으로 업력으로 이걸 뭉치는 게 아니라 원력으로 뭉쳐서 전혀 다른 인연 뭉치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매경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자꾸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 네가 그런 게 아니야 사대와 육진으로 뭉쳐진 너의 업의 덩어리가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잘게 잘게 쪼개서 일단 해체를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원력으로 뭉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상하다 그러면은 이뜬 돈이 날아가고 건강하던 몸이 아프고 막 사랑하는 애인이 막 고무신 신고 가버리고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게 무상한 게 아니고 60만억 60조의 세포가 계속 바뀌고 4주 8자가 고정된 걸 줄 알았고 내 복이 고정된 걸 줄 알았고 나의 인복이 고정된 걸 줄 알았고 우리 조상님들 별 볼일 없고 내 호법심장님들 별 볼일 없고 내가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던 그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가 완전히 해체되고 왜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자기가 생긴다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완전히 해체돼서 새로운 자기로 생기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산맞이라는 겁니다 산맞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산매라는 건데 이게 뭐냐 우리는 자꾸 생멸하는 생멸하는 내 마음으로 근데 생멸하는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맨날 찌질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생각해야지 내가 게으를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맨날 땡땡이 칠 게 아니라 이제 정성도 많이 들여야지 이렇게 해서 생멸하는 마음을 갈고 닦아서 불생불멸하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생멸하는 마음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아 저 생멸하는 놈을 봄으로서 불생불멸하는 내가 생기는 것처럼 이 생멸이 생멸 아님을 보는 공부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마음 금강석 나이아만두처럼 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보는 마음을 금강산매라고 그러고 이것이 어느 때 되면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우리들한테 반연되는 인연들이 전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연들은 약사경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연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반연이다 휘어잡아 갖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력이 아니라 원력이 갖게 되면 원력으로 그 같은 금강산매병의 같은 회상에 공부하던 인연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상이고 우리 부처님이 무상 무하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고 이게 우리 부처님의 삼법인 무상 무하 고는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상님도 그렇고요 조상님도 그렇고요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요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도 그렇고요 우리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지 못한 3개의 모든 존재들은 전부 무상 무하 고 이게 불교의 삼법인이고 자 그럼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개학 정학 해학 삼학이죠 그 중에 산맞이가 뭐냐 바로 해학입니다 해학 그치면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지만 그침은 그냥 그침 자체로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그쳐서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재가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보고 자기가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 깨닫더라도 카메라맨은 카메라맨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소트껑 운전수들은 소트껑 운전수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저처럼 돈을 만지던 사람은 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나의 어리석음을 어느 순간 딱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산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서 금강산매를 기본 설명을 드렸으니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금강산맥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완성 프로젝트 이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강산맥형은 일미 한 가지의 맛 그 다음에 결정 확정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 따로 부처를 구하지 마라 네가 부처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참 저도 여태까지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믿어진다 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는 금강산맥형 본문에도 나오지만 첫째는 십신 네가 부처라는 걸 믿어라 그 다음엔 십주 부처의 성품에 머물러라 그 다음에는 부처의 성품을 행하라 그 다음에는 우리 불교에서 둘자들은 다 하시는 십회양 그 다음에는 십지 그 다음에는 등각입니다 이게 뭐냐 이 금강산맥형 같은 가르침 원각형 같은 가르침은 이게 막 뭐 고진감내 고통이 다해서 나중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넛법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가 부처라는 걸 믿어라 무슨 소리냐면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님 화음학 강의하시는 석길함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건데 가령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양자를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 집안에 부처님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라우라 같은 아들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고아원에 있다가 왕궁의 양자로 들어가면 어리둥절하겠죠 그렇지만 나도 이제 양자로 받아줬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나 자식이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처님 아들이야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금강산맥의처럼 금강산맥의 가르침처럼 네 마음에 부처야 생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생멸이 생멸임을 바로 보면 그 바로 보는 성품 그 자체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처야 생멸이 생멸 아님을 보는 것을 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매지 삼마지 삼마발제라는 것은 전부 반야지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고지 반야바람일다 입니다 일단 반야바람일다를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라는 아는 것은 따로 네가 부처라는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중생인 네가 네 자신이 중생인 것을 봐라 중생이 중생인 것을 보다 보면 부처 성품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저절로 나타난다는 걸 믿고 양자로 내가 들어갔는 때 진짜 아들이 됐어요 입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쵸? 입양이 됐으니까 그 집에 머무르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좀 눈치는 보이잖아요 라울라는 진짜로 아들이고 나는 입양됐으니까 조금 눈치는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형이 쓰던 것도 좀 쓰고 엄마 것도 막 쓰고 행동을 그 집 아들처럼 이렇게 하겠죠 입양되고 나면 실제로 여기 어렸을 때 입양해보신 입양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적응이 되는 거죠 그게 실패이죠 그 실패이 되면 그걸 이제 실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니까 나 이제 정말 이 집 아들이니까 학교 친구들도 막 부르고 고아원 친구들도 부르고 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한번 놀라봐 우리 집 좋아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이렇게 내가 이 집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회항이라고 하죠 회항 그 다음에 이게 10집품 할 때 이제 10인데 정말로 땅 쉽게 얘기해서요 이 땅 이 집 이 아파트가 내 거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집게 되고 아 뭐 형하고 집은 나눠서 집이 몇 채면은 아파트가 몇 채면은 아 이거 내 거니까 아버지 난 이거 팔아갖고 사업할래요 라고 해서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 비유하면요 석기람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10신 10주 10행 10평 10평 10지 그 다음엔 등각 이거 완전히 부처님하고 똑같은 건데 원효대사님은 화음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시다가 이 10지품에서 붓을 꺾어버리셨어요 붓을 꺾어버리시고 등각으로 가지 않으시고 중생세계로 뛰어들으셨어요 마치 지장보살님처럼 이제 이런 경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넛 법문이라는 건 뭐냐 금강산매경이라는 건 뭐냐 일단은 내가 부처라는 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시고 계속 믿다가 보게 되면 이제 10신 10주 10평 10평 10지 등각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좋은데 주는 뭐냐 부처의 성품을 쓰는 거죠 부처의 성품은 뭐죠 부처의 성품은 분간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생멸을 생멸임으로 바로 아는 것 제가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 중생들에게 부처임을 가르쳐 줄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중생들의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고통은 부처님의 고통처럼 생이라 그러면 멸이라 그러고 멸이라 그러면 생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생멸을 떠난 경지를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왔을 때 오래간만에 약사경 피디님하고 작가님을 만났어요 작가님도 미장원을 갔다 온 것 같고 피디님도 이발소를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촌스럽게 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격분을 하더구만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런 말밖에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촌스럽다라는 것은 원래 잘생겼고 원래 미인이었는데 이 발로 머리 길이가 짧아짐으로 해서 촌스럽다는 소리니 그거는 원래 미인 미남이었다라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맞아요 내가 원래처럼 참 한 인물 했죠 그럴 때는 다시 촌스럽다니까 라면서 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멸이라고 생각하면 생으로 쳐주고 생이라고 생각하면 멸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의 분별심 중생들의 아르마리를 깨닫히게 되면 그다음에는 누가 이런 걸 금강산매경에서는 누가 촌스럽다 그러면 흥분하고 누가 원래 잘생겼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헐떡거림입니다 헐떡거림이라고 번역을 스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에 따라서 헐떡거리는 마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헐떡거리는 마음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마음 그걸 여여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여한 마음이 저도 잘난 척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여여한 마음이 참 힘들죠 이 여여한 마음을 갖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보르부두르 사원탑입니다 보르부두르 탑이죠 이 보르부두르 탑을 보게 되면 이게 10층 탑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맨땅 중생들은 여기 까만 바닥에 삽니다 10층으로 돼 있어요 그냥 맹바닥에 이렇게 살아요 맹바닥에 사는데 2층 탑에는 신들의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상신한테도 빌고 산신한테도 빌고 용신한테도 빌고 하늘님한테도 빌고 천주님한테도 빌고 삼신할미한테도 빌고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전한테도 빌고 그렇게 다 우리보다 큰 존재들한테 빌죠 그게 2층입니다 근데 3층에 가면 2600년 전에 고따마부따라는 한 젊은 청년이 이 존재의 실상을 알고 싶어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층에 부처님의 수행기가 나오는데 도설천의 호명왕자로 계시던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받고 인간의 몸을 받다 보니까 생로병사를 겪으시고 그러면서 나신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개모 밑에서 커서 여러가지 고생을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4층, 5층, 6층을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기 전에 그 전에 하셨던 수행 보살행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방광물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3개 이러면서 무슨 화엄경 약찬계 많이 하는데 화엄경 약찬계에 나오는 53 선지식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에 보살행을 하시면서 사셨던 모습들을 여기 4층, 5층, 6층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6층까지는 천신, 산신, 조상신, 악마 모든 것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랗게 된 7층, 8층, 9층, 10층에는 일체의 신이 없어요. 오직 부처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지 빠른 깨달음을 얻으시느냐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그 뭐 독경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죠. 금강산매경에 금강산매경에 이제 일각 본각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님이 솟불갖고 이제 각 깨달음이라는 걸 하셨는데 이 각이 생하는 거죠. 각을 생하는 건데 각이 생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누나나 형이 뭐라고 그러면은 다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그걸 배우고 듣고 막 이러고 내내 하면서 배우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버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거랑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하면서 엄마 이제 손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애들도 엄마가 때 알아야 되는 세상의 지식하고 요즘 애들이 알아야 되는 세상의 지식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손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뭐 뭐도 사주고 이제 밥도 먹으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어머니를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죠. 나중에는 자식이 선생님이라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정말 어리고 몰랐을 때는 산신갑 가서 빌기도 하고 용안갑 가서 빌기도 하고 신중단 가서 빌기도 하지만 우리가 딱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산신님들도 산신님들한테도 법계의 살림살이를 가리키고 신중단에도 가리키고 조상님한테도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켜야지 신들의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신들한테 빌고 구할 때가 있고 신들한테 가르쳐줘서 신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절에 가보십시오. 법회가 다 끝나면 스님들이 상단 상단 다 기도 끝나면 중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 다음은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독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읽어드리잖아요. 왜 신중단의 신님들은 신중님들은 아직 반야지일을 겪지 못해서 궁극지인 안욕다라라 산맥 산보류를 가지지 못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진 내가 신중님들한테 재석천 범천 산신 용신 조상신 일광보살 월광보살 월천자 일천자 주림신 주야신 주택신 주아신 쫙 법계의 살림살이를 가르쳐드리는 거죠. 바로 보르부드레에 가서 보르부드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전재성 선생님이 니까야 번역하신 전재성 선생님이 나온 책 중에 신과 인간들의 스승 부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처럼 아 내가 부처구나 금강산매경 제4장에 가면 법화경보다 조금 더 상세히 자가보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은 아들이 나이가 50이 되도록 맨날 어디 가서 돈 번다 그러던데 돈만 깨먹고 금은 보아를 구하러 다니지만 지식 먹는 거 문제도 하나를 깨닫지 못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가 불러다가 야 이 바보 같은 아들놈아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금은 보아가 있는데 그거는 왜 안 쓰고 괜히 딴 거 기웃기웃하면서 먹고 사는 것마저 해결하지 못하느냐 금강산매경 제4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가 준 이 금은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금은 보아를 찾았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고생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니까 다시 그 아버지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네가 금은을 찾은 게 아니라 원래 네가 갖고 있었느니라 원래 네가 갖고 있었던 금은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바보 같은 네가 삼천배를 하고 동안거를 하고 무릎이 깨져라고 절을 하고 사경을 하고 독경을 하고 연불을 하고 다란히를 하고 주력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부처인데 중생짓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바라봐라 너 중생짓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 중생이 중생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네가 부처임이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금강산매경을 독성을 해두르고 읽어드리다 보면 약사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죠 첫 번째 운문은 조상님들이 열어주고 두 번째 운문은 산신님들이 열어주고 세 번째 운문은 천신님들이 열어준다는 것처럼 그분들이 바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런 각이 아 이래야 되겠다 아 오늘은 BBS 불교방송 그걸 봐볼까 아 오늘은 원각경을 한번 봐볼까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한번 BBS 라디오를 들어봐야지 무명을 밝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잡아다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 금강산매경 회상에서 같이 공부하던 60만억의 일체 세간 천인 룡 가루라 긴나라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한 인비인 존재들 조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호법신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본주본산 산황대신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각을 생하게 해주고 인연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인연이 갖추어지고 조건이 만들어지면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금강산매경에 보면 우리가 부처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몸이 있는데 어째 우리 몸이 없다고 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1964년도 갑진 연애에 우리 엄마 아버지 통해서 몸을 받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왜 몸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 몸이 있는데 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12연기를 가르쳐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까지를 해서 아 이래서 부처님이 무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 그러면 정말 내가 무하고 내가 부처가 맞네 이러면서 십신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왜 몸이 있는 우리가 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여기 지금 이 나무 분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 분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있느니라 이래요 그렇죠 나무 분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없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처님이 이 나무 분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없었지만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불교가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차도 없는 거고 건물도 없는 거고 은행 잔고도 없는 거고 남편도 없고 마누라도 없는 거야 그거는 망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있는 건데 부처님은 왜 없다 그랬느냐 몸이 있는 건데 왜 없다 그랬느냐 몸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12연기를 관하게 해라 그러셨거든요 12연기가요 무명에서 시작하잖아요 밝지 않다 띨띨하다 어리석다 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무명 그 무명 시 그 다음에 명색 유기 노사 노사 부처서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되는데 모든 것이 무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원각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명자는 비시류체니라 형체가 없는 것이니라 무명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왜 사람들 서양에서는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는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어느 쪽에선가 있다가 이리로 왔다가 다시 갔다라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몸을 받아서 잠깐 있다가 다시 간 거라는 소죠 그런데 몸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 금강산매경 사국에가 인연소생의 시의 멸비생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법계에 어떤 존재로 있다가 어느 날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탁 만나가지고 수퇴가 돼서 어떤 물질이 형성됐을 때 그 물질에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자기랑 인연이 있는 물질에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태어남이 시작이 되는데 왜 가서 들러붙느냐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게 아닌데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에 의해서 저절로 가서 들러붙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말 쓰던데 네 극하니까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이 소리거든요 있으니까 가서 들러붙는 거고 없으면 가서 들러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체가 없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어디선가 있다가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잠시 와서 나라고 착각을 하고 들러붙고 살다가 배고픔은 먹여주고 덥다 그러면 덥다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고 춥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고 닦아주고 위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양맥해주고 온갖 이 몸을 위해서 사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몸은 몸은 몸대로 지갈길을 가고 원래 착각을 해서 여기 들러붙은 놈은 다시 지갈길을 가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만황 만내를 하는 윤회를 거듭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탁 보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집 짓는 자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런 태어남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약사경 할 때만 해도 담배를 폈었었어요 그래서 담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와 달리 담배에 중독된 또 다른 내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담배를 안 피죠 담배를 안 핀다 그래서 담배가 싫은 게 아니라 누가 담배 피는 거 보면 부럽고 냄새도 엄청 좋고 어우 저 사람은 폼나게 담배 피네 이런 아직 제가 중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담배 끊은 지 한 10년 되고 20년 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좋다 싫다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4대 봉제사를 하는데 옛날에 그랬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하는데 고조할아버지 이상 현조부터는 제사를 안 지냈다고요 왜 담배 끊은 지 오래된 것처럼 몸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은 몸에 중독되어 있는 중독 현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담배나 마약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몸과 물질에 중독된 놈이 있는데 몸과 물질에 중독된 놈은 사실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기에 와서 들러붙은 밟지 못한 그 무엇이지 이게 윤회의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무명인 존재가 작용을 일으키고 식을 일으키고 이 식이 이름과 형상에 취해서 다시 유기부로 접촉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취하려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부처님이 죽기 싫어? 늙지 마 이건 묶어서 했거든요 그래? 생로병사에 늙기 싫고 죽기 싫어? 그런 방법이 있어 태어나지 마 태어나지 않으려면 물질의 지착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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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에 가서 들러붙지 마 유에 빠지지 마 유를 보면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탁 만나니까 거기에 지가 탁 달려들었다는 것처럼 그럼 갖지 마 갖지 마 취하지 마 취하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않으려면 평가하지 마 좋다 싫다 덤덤하다 평가하지 마 평가하지 않으려면 접촉하지 마 그래서 출가가 생긴 거예요 보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접촉을 안 하게 하는 거죠 접촉을 안 하려면 안입이 설신이를 눈을 잘 관리하고 귀를 잘 관리하고 입을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해 명색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있고 제가 있고 신식 분필이 있는데 저는 육근이라고 하고 얘는 육경이라고 해서 저의 눈이 이 분필을 보고 안식 눈에 식이 생겨서 눈에 식이 생기는 순간 그거를 내 마음이 그려낸 찌끄러기 마음의 그림자 그래서 육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육진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육진이 생기고 들었으니까 이진이 생기고 냄새 맡았으니까 비진이 생기고 그런 이 모모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유기부로 인해서 하는데 이 명색 형체가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남자랑 여자랑 참 다른데요 교회의 말씀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 진복자로다 이러는데 절이나 교회에 가면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금생에 우리 불교에서는 여자 남자라는 게 없죠 금생에 여자 몸을 받은 여성의 몸을 받은 여성의 그런 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남성의 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약사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게 다 부정이 되고 남자의적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불교처럼 불교처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는 정말 불교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 불교는 남녀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간의 결합도 결합도 가능해요 불교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왜 중생들은 중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법과 상은 그 자체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생멸이지만 그 생멸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무명자는 비시류체라 그랬는데 왜 무명이 형체가 없느냐 무명의 바탕인 원각 원각 자체가 중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태어나고 원각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거기에서 태어난 무명도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로 인해서 생사가 생기고 생사로 인해서 고통이 생겼지만 제일 먼저인 무명 자체가 실질적인 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명이 태어난 이 원각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불교 말고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맞는 종교는 우리 한국 선도에서 나오는 한국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천부경이라는 게 있는데 천부경은 일시 무시 일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무에서 시작된 일이야 그 다음에 일종 무종일 하나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없어진 일이야 그러니 우리 부처님 가르침과 가장 유사해요 가장 유사해요 아니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생들한테 전하는 방법에서 우리 스님들은 머리도 깎으시고 출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욕망도 놓으시고 다 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무의 세계로 가시지만 우리 동양의 선도는 자기 자체도 무라는 것을 그렇게 밖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죠 속으로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밖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근본 철학은 불교와 가장 유사한 것은 타종교처럼 나는 존재하고 너네들은 다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말 듣고 나 따라와야 돼 이런 거랑은 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성이 석가문이 부처님의 마음을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나에게도 석가문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걸 찾아야지 그러면 평생을 찾아도 못 찾아요 내가 쓰고 있는 중생 이 마음이 내가 쓰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이 나쁜 짓인지를 아는 놈이 이걸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산맞이 산매 자기를 본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몸이 생겼다 라는 거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럼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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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은 마음은 내가 있지도 않은 내가 있지도 않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못하고 보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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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저는 분필로 쓰지만 파리는 와서 앉을 수 있는 쉼터로 볼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이렇게 장난감으로 장난감으로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존재는 다 이것을 사용하는 작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쓰는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보고서 자기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아 이거는 BBS 방송에서 새로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연필같이 생겼지만 이게 분필이구나 일종에 라는 인식이 생겼으니까 이러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지도 않은 마음이 있지도 않은 인식이 만들어낸 이것을 보고 생기는 그림자를 보고서 이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마음이 있지도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를 보니 마음이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보니 자기를 보는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거나 BBS에서 원각경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스님들 법문을 많이 해주시던데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러면 내가 환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상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서 이거를 계속 그렇게 보시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보리에 싹이 트고 부처에 싹이 터서 일미의 맛에 들어가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좀 빨리 알고 싶으면 난 그래도 좀 빨리 알고 싶다 나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 절에 60년 다녔는데 너무 억울하다 반야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손자가 물으면 반야신경 설명도 해주고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산매에 들어가고 싶은데 산매 잘 안 들어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 스스로 한테 아니 뭐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반 하고 불교 책도 쓰고 불교 방송에서 약사경 강의도 하고 그렇게 온갖 잘난 척 다 했으면서 나 왜 이러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사대와 육진이 업이라는 악요로 인연 뭉치가 그랬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제 마음에 아픔과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업이라는 악요 말고 조금 더 강력한 뭐가 없을까 그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막 중에 첫머리인 개였어요 개 물론 금강산매경 보다 보면 개율도 또 하나의 생멸이기 때문에 개율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유마경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불문 어떻게 하죠 처음에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 매일 새벽에 종성을 하면서 나오는 개학 사람이요 개가 우리는 개를 지켜야지 정에 쉽게 들어가고 정에 들어가야지 지혜의 문이 쉽게 열려요 그랬는데 개를 많이 안 지켰죠 망어도 많이 하고 기어도 많이 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남을 비난도 하고 우리나라 고기도 많이 먹고 천수치구 들어가면서 살생중재 금일 참회 투도중재 금일 참회 사엄중재 금일 참회 망어중재 금일 참회 기어중재 금일 참회 악구 중재 금일 참회 그렇게 입으로는 계속 그랬지만 사실은 개를 많이 안 지켰죠 개를 많이 안 지키면 정의 들어갈 때 내가 머리로는 반성을 안 해도 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세한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리면 정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각경에 보게 되면 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를 안 지킨 자신에 대해서 3, 7일간 21일간 부지런히 참회해라 잘못을 해도요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알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 용서가 돼요 금강산매경은 금강산매경은 뒷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장보살장에 보면 자기를 한 번 볼 때마다 업장이 하나씩 녹아서 죄가 하나씩 소멸된다고 나와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봐서 아 내가 이거는 잘못 그래서 개를 많이 안 지켰기 참회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정의에 쉽게 들어가고 명상도 잘 되고 참선도 잘 되고 또 하나는요 정과 해에 들어가려면 개가 없으면 복이라도 있어야 돼요 복은요 복은 신들이 주는 거예요 조상신이 주건 화엄성중님이 주건 산항대신이 주건 용신이 주건 복은 복은 신이 줘요 그래서 절에 가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공약물도 좀 가져가고 가서 아무튼 남의 집에 갈 때 절에 갈 때 정말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수하는 마음 보수하는 마음이 이렇게 줘요 그래서 정말로 복은 신들이 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보르부드루 탑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조상님이건 산신님이건 천신님이건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베풀면서 가르쳐드리듯이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 되는 부처가 바로 너다 그래서 입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부처님의 경전을 어렸을 때는 내가 읽어서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지만 지금은 니가 모르더라도 법계에 읽어드려라 독서 100편 의자 현 경을 책을 100번 읽다 보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더라 내가 천신들을 가리키고 내가 조상님들을 가리키고 남을 가리키달라 보면 내가 먼저 알게 돼서 내가 부처임을 알게 되고 아 이래서 부처님은 내가 부처라 그랬구나 이러면서 삼매 즉 열애 1초 즉 열애지로 열애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도넛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내가 부처임을 바로 알면 이제 금강산매경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3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이 대승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일미의 맛이며 그 다음에 결정적이며 이게 실제이며 본각이며 그 다음에 이행 중생들의 삶에 모두 다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한번 경전의 구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강산매경을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9가지 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금강경이 32개 품으로 나뉘어져 있고 법화경이 27개 품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이 짧은 금강산매경도 9개의 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품을 제가 이제 경전 제목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경전에 나왔던 무상품 상이 없다 범소위상 개시어망인데 상이 없다 무상품이고요 무생품 무생은 불생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그러한 경지에서 행동이 일어난다고 본각리품 본각이라는 것은 원각경으로 따지면 원각과 같습니다 반야경에서는 반야요 원각경에서는 원각이요 화음경에서는 화음경에서는 법개요 금강산매경과 대승기신론 같은 경전에서는 본각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의 마음의 부처자리 그 마음의 부처자리를 우리가 썼을 때 어떠한 어마어마한 리득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입실제품 제가 왜 입실제품은 이렇게 저희가 공부할 거지만 글자를 크게 했냐면 이 실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맛이고 결정적이며 리행이며 실제며 라는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성공품 공은 공인데 허망한 공이 아니라 공덕이 있는 공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공 그러하기 때문에 열애량 창고에 저장하다 정말 무량한 복덕을 가진 부처님처럼 우리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인물도 좀 못생기고 허리도 좀 부실하고 키도 작고 돈도 적고 이렇게 자기 업대로밖에 못 살았지만 이 금광산매경의 산매를 깨달으면 열애의 창고에 있는 그 공덕을 쓸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이 대승산매 이 금광산매경의 핵심이며 참 묘하게도 참 묘하게도 이 금광산매경의 이 권화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이세요 이것을 지장보살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지장보살님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제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 나가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금광산매경을 읽어봤어요 인신 난득 불법 난봉 뭐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뭐 사실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태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수많은 존재들이 지금 몸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존재들이 몸을 받으려고 그러죠 조상님들도 그러죠 조상님들이 뭐 제사상 차리면 뭐 제사 드시기나 하십니까 그런데도 오시고 뭐 산신 우리가 이제 산신제나 용왕제 할 때 보면 다 그냥 막 식었고 막 허옇게 됐고 냉동고에서 박 꺼내온 맛도 없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거를 산신님한테 드리면서 우리 애들 대학 붓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남편 천억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해서 이 보살도를 행하시는 지장보살님한테 이 금강산매경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죽었다라고 제가 죽은 귀신 몸가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장인어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마음에 교감을 하면서 경을 읽어보니까 경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북한산 산신이라고 생각도 하고 북한산 산신은 백두산과도 연결이 되고 태백산과도 연결이 되고 본주 본산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산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죽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금강산매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경을 공부했을 때 생기는 공덕품이라는 것을 했을 때 이 경전이 얼마나 위대한 경전이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전은 원효수님과 대한선사를 빼고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에 비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환경이 지식의 기반이 넓어졌으며 우리들의 지식의 양이 많아져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많은 우리가 저는 분명히 불교의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불교의 시대가 왔는데 이 불교의 시대를 우리 불자님들이 활용을 하셔서 정말로 남들보다 보사랭도 많이 하시고 남들보다 보시도 많이 하시고 아프리카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미국 사람도 좋아줄 수 있고 중국 사람도 좋아줄 수 있고 북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 입실 제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우리 불자님들은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랬지만 야 너는 뭐 4차원에서 왔냐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 보면 차원이 다른 세계에 많이 사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사시니까 차원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하나의 점은 0차원이죠 하나의 점은 0차원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그러면 이 점과 전을 연결해서 길이가 생기면 이거는 1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이가 하나 더 생겨서 넓이가 생기면 넓이가 생기면 이거는 2차원이라고 합니다 넓이가 생기면 돼지가 2차원에 산다고 그래요 돼지는 이렇게 돼서 이게 하늘을 볼 수가 없다면서요 다 2차원에 살죠 지렁이 뭐 밑 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벌레들을 다 다 2차원에 사는 거죠 이 차원의 세계는 높은 차원에를 그 낮은 차원은 알 수가 없어요 1차원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만약에 죄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요거만 알지 이 바깥 양쪽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까지 넓이까지 할 수 있는 2차원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면 1차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지금 이런 거 빼기 이런 거 더하기 높이가 생기는 거에 3차원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생기는 게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차원 사람한테 우린 지금 우리들은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2차원에 사는 뭐 벌레들이나 지렁이한테 내가 니네한테 사과를 보여줄까 사과는 암만 설명해봐야 얘네들은 몰라요 아니 사과 너한테 줘볼게 그러면서 이제 줬다고 해봐요 주면은 사과가 이 면에 닿은 이걸 사과라고 그래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높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과를 2차원은 우리는 사과를 당연히 이해하는데 2차원 사는 존재는 사과를 이렇게 면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이런 이렇게 입체를 가진 3차원에 사는 존재인데 육체를 가진 4차원은 뭐죠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의 차이는 뭐죠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불지혜로서 이미 2600년 전에 아셨지만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밝혀놓은 게 시간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놓은 게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3차원 사람들은 뭐냐면 앞만 볼 수 있잖아요 한쪽밖에 못 봐요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고 뒤를 보면 앞을 못 봐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차가 있어요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애가 돈을 취직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우리 애가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내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몰라요 시간이라는 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통째로 알아버리는 거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들은 아는 소리를 하죠 3년만 참으면 크게 성공합니다 아이고 아주 뭐 여태까지 그냥 아주 죽을 지경에 사셨네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아는 소리를 하죠 그렇게 아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4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3차원 4차원을 다 통달을 하게 되면 5차원 7차원 1차원까지 확장해서 다 알게 되느니라 그것을 이름하여 천안이라고 하고 해안이라고 하고 법안이라고 하고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 그 이 법계품처럼 실질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금강산매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위대한 경전인데 자 그러면은 왜 이 경전을 부처님께서 일미라고 하셨는지 제가 이제 또 왜 한 가지 맛이라고 그랬을까 아까 물론 제가 법화경 맛이 다르고 금강경 맛이 다르고 돈 버는 맛이 다르고 장가가서 살아보는 맛이 다르고 애들 키워보는 맛이 다르고 승진할 때 맛이 다르고 차 좋은 거로 바꿨을 때 다 맛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미련하게 그 맛을 다 보냐고요 다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일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을 일미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어느 이제 화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자리를 뒤에 배경으로 놓고 산매 자리에 계시는 부처님 상을 이제 미술 작품 했는데 정말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데 이걸 배워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은행의 이제 주식 10년 흐름인데 주식이라는 게 은행 2016년 2월 달부터 올라서 2017년 내내 오르고 지금 2018년도 지금 잘 오르고 있어요 조정은 봤지만 그렇지만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년 동안은 참 정말 금강경의 구절처럼 범소유산 개시 허망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다 제자리 왔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내리는 바닥점도 있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팔고 샀다가 또 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끝점이 있고 오르는 끝점이 있고 다시 내리는 끝점이 있고 오르는 끝점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조정의 끝점이죠 조정의 끝점 하락의 끝 상승의 끝 조정의 끝 상승의 시작 쭉 가는 이 세 가지 점 네 가지 점만 알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점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를 하나의 맛 일미집업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굉장히 넓은 길을 어미 오리가 애기 오리를 데리고 건너갔어요 어? 다 건너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보는 바와 달리 새끼 오리가 한 마리만 따라오고 나머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가던 차들이 어? 저 어미가 지금 어미 오리가 왜 저러고 있나 내려서 보니까 새끼 오리를 찾는 것 같아서 보세요 맨홀을 열고 있잖아요 아? 구조대원이 와서 지금 맨홀에서 오리를 꺼내주네요 두 마리? 세 마리? 아 세 마리니 다 꺼내줬다 맨홀에 더 이상 없네 근데 어미 오리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어? 이상하다 그래갖고 다시 저쪽 길 건너편에 가서 열어보니까 아이고 저쪽에서 이미 몇 놈이 빠진 거예요 자 그걸 한 마리 찾아주고 두 마리 찾아주고 세 마리 다 찾아줘서 갖다 주니까 이제 어미 오리가 가네요 아 저 어미 오리는 새끼가 일곱 마리였구나 그런데 제가 저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왜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슨 끈이 있고 그것을 한 맛으로 그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어미 오리죠 어미 오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들도 그렇죠 애기가 진 엄마들도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오리에 비해서 요즘 동물들이 일미 집업을 못 느끼는 것이 테레비 많아지고 스마트폰 많아지고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흥분할 게 많고 뚜껑 열릴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일미의 힘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번뇌에 치여가지고 진짜 자기가 쓸 수 있는 본각 리품 그 본각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로운 일이 하나도 자기한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동물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 더 똑똑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면 오리도 항상 그러냐 아니라라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노보살님들은 아마 옛날에 그러셨을 게 많았어요 노보살님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스님들도 저보고 제가 저를 가면 아 우거사 혹은 아 우처사 뭐 이러는데 보살님들 보고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살이냐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 여성이라는 신체를 금생에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살행을 해요 저 저 일미를 봐요 일미를 봐요 그런데 이게 왜 아기를 낳고 나면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꼭지를 딱 따줘야 되는데 꼭지를 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애가 생기면 내 애는 남의 애보다 똑똑해야 되고 내 애는 남의 애보다 덩치도 커야 되고 내 애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되려 욕심이 극에 달아가지고 보살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점점 둔해지는 거죠 점점 둔해지는 거죠 이 저는 이제 박완 박경리죠 토지를 쓰신 박경리 씨 시집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세 80에 쓰셨는데 버리고 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박경리 씨의 시가 있어요 시니까 뭐 볼 거 없고 제목만 아시면 되는데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것은 이 금강산매경에서의 번뇌를 모으고 있는 것이고 자꾸 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박경리 씨 박경리 씨 말하면 버릴 것만 남아서 행복하다 저도요 정말 많이 버리고 있어요 제가 약사경 할 때만 해도 담배도 폈는데 담배에 중독된 저를 버렸죠 돈에 중독되어 되어 있는 저도 버렸죠 뭐 부처님처럼 마누라와 자식에 중독되어 있는 나를 버리지는 못했지만 뭐 거짓버린 거나 다름없이 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버린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뭐 나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버리면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열애장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 총루품에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한테 시키는 거예요 버리면 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장보살님은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신과 산신과 본주본산신과 여러분들의 호법신한테 또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바 없이 구해지고 발한 바 없이 바래지고 그렇지만 들어온 것도 이미 소유의 개념을 떠났기에 또다시 그것은 중생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 금강산매경은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버렸는데도 더 자기가 많이 갖게 되냐면요 이 금강산매경의 이치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원의 존재는 1차원 보면 불쌍하고 3차원의 존재는 2차원 보면 불쌍하고 4차원의 존재는 3차원 보면 불쌍하고 5차원 6차원은 4차원 보면 또 불쌍하듯이 이 부처님의 차원 높은 부처님이 과학자들이 밝혀놓는 것은 이 우주에는 11차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석굴암에 가면 11면 관세음보살이 있는 겁니다 11차원의 세계까지 다 아실라 그릇이지 않아도 저절로 아실 수밖에 없는 부처님 공부 그리고 이러한 금강산미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남편도 참 불쌍해 보이고요 이런 걸 모르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보이고요 식당에 가면 막 우각우각우각우각우각 밥 먹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해 보이고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테레비에 나와서 떠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해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자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슬픈 비심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심이 생겨서 자비심이 생겼을 때 자기가 버렸는데도 갖게 된 모든 거를 다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절에 가시면 계시는 보살님들이라서 보살님들은 화관에 보주영락을 막 철철철적 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은 버려보십시오 근데요 깨닫지 못하고 버리는 거는요 잘난 척이에요 깨닫고 이 금강산맥형 공부 다 하시고 아 이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단지 내가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애기들 다 키워 보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물질을 갖고 애들도요 애들도 그냥 그냥 이렇게 가리키는 거랑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여행 가라고 막 돈도 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은요 마음을 열어요 물질의 힘은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해요 그때 해주는 것처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게 되려면 물질을 가져야 돼요 물질을 가져야지 물질로서 여전히 물질이 실제 한다고 믿는 미혹한 중생들을 살살살살 꼬시면서 이 깨달음 쪽으로 오는 거죠 아마 약사경 공부하시면서 약사여세님의 44대원을 공부하셨던 분들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 출세하게 해주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보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보배 갖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보리를 얻게 하겠다라는 일곱 약사여세님의 서원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려면 분명히 차원이 높은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가셔야지 그제서야 여전히 3차원의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슬프고 그 슬픔을 슬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며 그 물질을 사용을 해서 그 그 그 내가 제도하고자 하는 그 중생의 인식의 세계를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 4차원까지 자꾸 높여주는 것 그게 보사랑입니다 자 금강상명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기사굴산에서 큰 비구 스님 무리 1만 명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의 도를 얻었으며 그 이름은 사립을 대목건년 수보리 등으로서 이와 같은 많은 아라한들이 계셨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만 명이 계셨는데 금강경의 수보리 존자 그 다음에 반야심경의 사리자 그 다음에 우리 목련경의 목련 존자 이런 분들이 이천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보살 만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보살님들이 2천 명이 계셨는데 해탈보살 시망보살 무주보살 이런 분들이 2천 명이 계셨고요 장자 8만 명이 계셨는데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게 다 이게 불교 용어 유마 유마 거살 유마장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물질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보살행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오히려 물질계의 부자들이 한 8만 명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용 야차 건다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60만억의 무리가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방송국 스태프들도 있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같이 보시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우연히 이렇게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이죠 분명히 어떤 회상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지금 다시 공부를 하시는 건데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밝혀놓은 우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홀로그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원 사람들이 보게 되면 3차원 사람들은 홀로그램이죠 이게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빵이라고 해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과거라고 하고 여기를 현재라고 하고 여기를 미래라고 하면 빵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단면 이거를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만 해도 이거는 벌써 현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저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행성 외계 행성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별에 갔다가 한 사람을 남겨두고 두 사람이 밖에 잠깐 3시간을 갔다 왔는데 3시간 갔다가 다시 인터스텔라 비행선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정확히 28년 4개월이 흘러갖고 안에 있던 사람은 확 늙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중력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늦게 가고 중력이 없는 곳에는 시간이 빠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내가 3살 때 내가 5살 때 야 100세 인상이란 내가 지금 이거 80세 때 건강할까 내가 90세일 때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금강산명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 알게 해줘요 누가 이 60만억의 60만억의 금강 이 이 왕사성 기사골산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요 동창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유 2600년 전이고 아니 하늘용 야차 건답아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3차원에서 없다니까요 4차원에 있고 5차원에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강산명의 경우 공부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느냐 시간이요 지금 이쪽에서 칼을 가지고 빵을 잘랐으니까 우리는 현재지만 저쪽으로 저쪽으로 지구 바깥으로 많이 쭉 나간 사람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빵을 빵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저쪽 존재들은 그러면 과거에 있는 단면이 다 나와요 우리 전생 이 왕사성 기사골산 안에서 이 회상에 모였던 존재들은 그러니까 여기 하늘용 야차 건답아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특히 금강산매경 금타용왕님이 보고 싶었던 경인데 금타용왕님은 금타용왕님은 여기서 이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니까 과거까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요 그리고 또 금타용왕님은 또 빵을 또 이렇게도 자르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미래도 아는 거예요 해동신라국에 원효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막 파괴도 하고 다시 막 중국 갔다가 해골물도 마시고 지금 분황사에서 화음경 소를 쓴다고 있지만 인연이 갖추어지고 인연이 도래하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금강산매경을 설해줄 수 있으리라라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 거죠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 3차원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쪽 사람들은 이쪽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까지 다 알 수 있게 되고 과거도 알게 되고 현재도 알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고 이게 어떻게 없게 되느냐 상관없으면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금강산매경을 진심으로 잘 독성을 하게 되면 이때 당시 왕사성 기사굴산 회상에서 같이 공부하던 이 60만억의 존재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쫙 몰려와서 나중에 열애장품에 나오는데 봉각 리품에 나오는데 우리가 무화가 되고 무상을 알고 무생을 알고 보살의 원력이 생기고 서원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일체의 대중을 위해 대승경전을 설명하셨는데 그 경전의 이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미 오리 엄마가 다 하는 거 보지 않아도 지금 내 새끼가 내 옆에 있다 없다 다 하는 거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본각 리행 이거는 이제 각 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만일이 경전을 듣거나 내 구절의 계속만을 받아 지녀도 이 사람은 곧 부처님의 지혜의 경제에 들어가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일체의 중생을 위한 위대한 선지식이 되리라 예 우리는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을 뿐이에요 중생을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 가르침은요 가르칠 수는 있는데 전할 수는 없어요 스님들 우리 많이 쓰시는데 공부하신 스님들 비인부전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 걔는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는다 전할 수 없다 이 금강산매경의 가르침두요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할 수는 없어요 전할 수는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을 써서 방편 중에 최고의 방편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참 이 부처님의 지혜로 물질이라는 방편을 써서 그 물질마저도 허망하게 해줘야 되는 것 저는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그래서 우리 이제 피디님하고 이 방송을 저희가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지난번에는 부자 양성이었지만 이건 부자 완성이다 이제는 왜 부자 양성은 일단은 군자금처럼 무엇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부자 완성은 이제는 써야 되거든요 이제는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의 속성을 알아야지 물질의 속 돈의 속성 그거는 환상이다 자 보세요 나중에 금강경 공부하면서 나올 거지만 무상이다 무생이다 무생? 태어남이 없어? 예 태어남이 없다는 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공부하면서 예전에는요 돈이 만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돈으로 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엄마 갖다 주든지 마누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산으로 가서 돈 구경도 못해요 구경도 못하면서 허공으로 떠다닙니다 돈이 허공에 떠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정말 옛날부터 스님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허공에 날라다니는 돈 그까짓 돈이 뭐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진짜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허공에 돈이 날라다니는 세상이 됐는데 허공에 날라다니는 돈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빈손이 돼야 돼요 빈손이 돼야지 허공과 접촉이 되지 내가 이거를 쥐고 있으면 욕망의 가시 번뇌의 가시에 걸려서 이 허공을 느끼질 못해요 이 허공이 본각이며 이게 원각이며 이게 실제며 이게 결정이며 이게 열애장이며 이것이 없지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덕은 있는데 이게 열애장품이며 이것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라고 화엄성중님이 계신 거고 조상님이 계신 건데 일단은 부처님 손처럼 빈손이 돼야 돼요 빈손이 이 이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려면 방편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신 뒤 가부자를 틀고 앉으셔서 곧 금강산매에 들어갔다 산매 나중에 경전 뒤에 나오지만 산매에 들어가지도 않고 좌선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독서산매 그쵸? 아시죠? 보악산매로는 아시죠? 그 다음에 천수경에 보면 백천산매도는수 수지신시광명당 아시죠? 법성계 능인해인산매 중 번출려의 부사의 우보익생 만호공 아주 중요한 산매 나오죠 화엄경약창계 나오죠 해인산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그 산매 산매가 뭐냐 산매가 정진력의 힘으로 아무것도 없는 깊은 멸진정의 경제에 들어간 것이냐 노 노 아니에요 산매는 뭐냐면요 요것이 이제 직접적인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3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홀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홀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요 자꾸 그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하다보면은 아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지는 시간이 와요 이 뇌라는 놈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돈이건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건 사랑하는 여인이건 직이건 뭐건 아 이게 실제 하지 않는 허망한 홀로그램이라는 존재를 아시게 돼요 산매가 뭐냐 번뇌가 번뇌가 아님을 아는 거 없던 원각의 세계에 번뇌가 생겼지만 생겼다고는 하지만 중생의 말로는 생겼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생김이 없는 것과 같은 것 즉 망을 보고 망이 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생멸을 보고 생멸을 보면서 이것이 생멸이 생멸이 아님을 아는 놈 생멸을 보고 생멸이 아님을 아는 놈 그 놈이 불생불멸한 놈인데 그 불생불멸한 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산매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매에 들어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아가타라 부르는 한 비구가 있었는데 합장하고 개송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위대한 자비로 가득하신 우리 세종께서 지혜에 통달하고 걸림이 없으시고 중생을 널리다 건지시려고 유일한 도리 제1제의 딱 하나 진실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없는 거를 모르는 니네 중생들을 유해시키기 위해서 니네 중생들이 쓰는 말로 있다고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있음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는 깨달아야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 6차원의 세계를 다 통과라는 한 가지 맛으로 딱 가르쳐 주시는 거 제1의제를 설명을 이 경에서 하신다 그래서 한맛의 도로서 설하시고 소승으로는 설하지 않으시니 무슨 소리냐 얘가 이제 저 기해생 우승택이면 기해생 우승택을 갈고 닦아서 기해생 우승택이 사실이 없는 것임을 알고 내가 없으면 무화가 되는 괜히 뭐 삼천배를 하네 무슨 참회를 하네 다라니를 하네 주력을 하네 이러면서 얘가 없는 거를 알아가지고 이거랑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망을 통해서 망이 망이 아님을 아는 그 인식의 힘으로서 아 요 놈이 실제 하는 놈이 아니구나 단지 홀로그램처럼 단지 영상처럼 100세 인생일지 120세 인생일지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잠시 그렇게 없던 허공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놈 임을 아는 것 요게 대승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경제에 들어가 참다운 실제 지금 말씀드린 존재의 실상 법계의 살림살이 일미 이런 것이 다 이제 실제죠 이런 걸 결정하셔 듣는 사람은 모두 세관에서 나와 지금 우리 세관의 지혜가 있지만 금강산명을 통해서 세관 출세관 공부 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관에 나와 해탈을 하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일체의 보살들이 모두 중생을 제도하려고 대중을 위해 계속 지장보살임도 여쭤보시고 범행장장님도 여쭤보시고 수제장장님도 그분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들 때문에 자꾸 물어봐 주셔서 이제 법의 고요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결정된 곳에 들어가게 하시네 여래의 지혜와 방편으로 마땅히 실제에 들어가도록 설하시니 모두 일승에 따르게 하시되 각가지 뒤섞인 맛이 없구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번 시는 끝날게요 왜 그러냐면 각가지 뒤섞인 맛이 없구나 잔미죠 제잔미 한자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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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미의 가르침을 하는데 아니야 그냥 뭐 불교는 정년퇴직하고 나중에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고 나중에 할게 그렇게 다른다른 맛이잖아요 그게 이제 잔미죠 잡다한 여러 가지 잡다한 맛인데 그렇게 60년 살아보셨고 그렇게 50년 살아보셨고 그렇게 80년 살아보셨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일미로 살아보자 라는 게 이제 계속은 더 있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